강정호가 피츠버그와 4년간 173억원 계약에 합의했다고 미국 ESPN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야수 가운데 역대 2위의 금액입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입성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ESPN은 강정호가 피츠버그와 4년 총액 1,600만 달러, 우리 돈 173억원에 합의했고, 5년째에는 옵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팅 비용을 합치면 약 2,100만 달러, 2001년 일본 이치로의 2,721만 달러에 이어 아시아 야수 가운데 역대 2위입니다. 금액은 낮지만 이치로의 3년 계약보다 1년을 더 보장받았습니다. 피츠버그 9단은 강정호 선수를 믿고 있고요. 적어도 4년 동안은 선발급 선수로서 활약해 줄 수 있다. 의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의 허들 감독도 팀의 다양성을 높일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격수는 물론 3루와 2루 모두 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강정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나 16일쯤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공식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강정호의 입단이 확실시되면서 류현진과 대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4타수 6안타 1할 7푼 6리, 3진을 11차례나 당했지만 2012년 10월 홈런 한방으로 류현진의 7년 연속 두자리스 승수를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